부모님 교통사고 10억 빚 소녀가장 이수영의 성공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수영 가족의 불행 이수영의 1차 위기 이수영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으며 이수영의 2차 위기 어머님 또한 데뷔 전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다 그 후 두 명의 동생과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고 남동생은 데뷔 초기 남해의 외가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이수영 부모는 경상도 남해 출신이라고 한다 가족 공개를 극히 꺼리는 편으로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남동생은 이수영 관련 방송에서 아주 잠깐 모습이 나왔으나 여동생과 남동생의 이름과 신상은 전혀 대중에 알려져 있지 않다 이수영의 홀로서기 젊은 나이에 할머니와 두 동생을 돌봐야 하는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영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가요계의 개그맨 2000년대 발라드 여왕 수상 경력 2003 MBC 최고 인기 가수상 2003년에 초고공 비행 중이던 이효리를 꺾으며 MBC 10대 가수 가요제의 대상격인 최고 인기 가수상을 수상하고 2004 골든디스크 대상 2004년에는 MBC 10대 가수 가요제의 2연속 수상과 더불어 2004년 필릴리로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거무지었다 2004 방송 횟수 최다가수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TV와 라디오를 통해 노래를 가장 많이 방송한 가수는 이수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73개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온 차트코리아는 가수 이수영이 6집 타이틀곡 힐릴리가 2501회 방송 전파를 탄 것을 비롯해 총 101곡을 총 12294회 방송에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영 결혼 2010년 10월 5일 가수 이수영이 신사동의 빌라드 베일리에서 10세 연상의 회사원과 화촉을 밝혔다 결혼식 주례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단임 목사가 사회는 개그맨 박수홍 축가는 별 브라운 아이드소울의 정엽 장나라 여자애인인 기독교 모임 이성미와 자매들이 불렀다 2011년 7월 27일 아들을 순산했다 해명은 탕탕이 엄마 배를 발로 탕탕 차대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니 엄마 힘들게 하지마 트위터에서 아이를 조탕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베일에 쌓인 남편이 조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수영 10년의 공백기간 라디오 스타에서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소녀 특집 방송을 했다 오랜만에 발라드의 여왕 이수영이 남았다 데뷔 20주년 된 이수영 10년 만에 앨범을 내게 되었다 데뷔 20주년이지만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가수활동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10년 만에 컴백해 상상도 못한 막춤도 추고 결혼 10년 차 이수영 소소한 부부싸움 얘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노래도 불렀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발라드 퀸의 애절한 목소리 이수영의 CCM 앨범 CCM 앨범 미라클 참여 가수들 제2 이지훈 쿨의 이재훈 이수영 CCM 앨범 미라클 발매 대표 곡으로는 쿨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이수영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수영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 이지연 출생 1979년 4월 12일 41살 고향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체 162.4cm 43kg 비영 학력 분당 중앙고등학교 졸업 가천대학교 여성교영학 중퇴 종교 기독교 우리들교회 담임 김양재 목사 가수 이수영 집사가 최근 부활절을 맞아 우리들 교회에서 간증한 사실이 화제다 이수영은 엄마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지 않는 아빠를 만나 폭력 바람 시집살을 겪으며 제가 10살 되던 때 갑작스러운 아빠의 교통사고로 과부가 되셨다 어린 삼남매를 키우며 힘드셨던 엄마는 재혼해 불교로 개종했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의 불교로의 개종과 교통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수영은 청소년 집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3 기간 동안 300여 명을 전도했지만 20세 되던 때 엄마 역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엄마의 사고 소식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다며 혜부에게 쫓겨나 삼남매가 살 길은 고2 때부터 준비한 가수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그녀는 과부의 딸이자 고아인 자신의 삶이 인생의 주자가였다고 했다 이후 성공적으로 가수로 데뷔한 이수영은 환경이 좋아져 교만해졌다며 사람을 의지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가수 활동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이수영은 나의 무가치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수영은 아무도 제게 이수영이냐고 묻는 자가 없어 편했다 그래서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순정했더니 목자의 자리로 남편은 부목자로 3학년 아들은 어린이 목자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11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기도를 떠올려보니 하나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었다고 했다 또 듣고 계신 연예인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오면 산다 저처럼 오셔서 자신의 죄를 보고 동료를 만나 함께 활동도 하고 목장도 하고 처방도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수영은 율법의 의의로 메어 있던 육적기도를 바로 잡아주셨기에 인생이 해석되어 오랜 방황이 멈추고 발이 바닥에 붙는 안정감을 태어나 처음 느꼈다며 하나도 내음으로 한 게 없다 노래 또한 타고난 것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영혼을 잘 섬기는 목자로 아내와 엄마, 며느리, 누나, 언니 때로는 이수영으로 그때마다 주어진 역할에 순정하기만 한다 예수님을 박해한 죄인인데 성령의 회심으로 영적인 소경을 자각하게 해주신 하느님을 사랑한다며 내 남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가족 배우자 조제휘의 일남 소속사 뉘에라 프로젝트 미스터트롯 탑6와 같은 소속사 데뷔 1999년 1집 앨범 I Believe 수상 경력 1995년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의 장기자랑 장원 2002년 1번째 제17회 골든디스크상 본상 2번째 KBS 가요대상 본상 3번째 SBS 가요대전 본상 4번째 MBC 10대 가수 가요제 본상 5번째 코리안 뮤직 어워드 본상 6번째 MNET 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발라드 음악상 2003년 1번째 제18회 골든디스크상 본상 2번째 KBS 가요대상 본상 3번째 SBS 가요대전 본상 4번째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 대상 5번째 코리안 뮤직 어워드 올해 앨범상 6번째 MNET 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여자 가수상 7번째 서울 가요대상 본상 2004년 1번째 제19회 골든디스크 대상 2번째 SBS 가요대전 본상 3번째 MBC 10대 가수 가요제 대상 4번째 MNET 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여자 가수상 5번째 서울 가요대상 본상 2007년 모바일 연예대상 여자가수상 이수영 대표곡 I believe 그리고 사랑해 랄랄라 그레이스 덩그러니 단발머리 휠 릴리 크리스천 이수영 집사님께 꽃길이 열리길 크리스찬 튜브도 이수영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고혹 축복 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